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FMC 발표를 앞두고 지금 눈치보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기술주들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장이 마감되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기술주들이 급락세를 보이고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죠. HLV는 기세가 상방지속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꺾일 만한 기세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반도체주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구글 실적 발표를 했죠. 시간에 지금 5%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테슬라도 같이 상승했지만 시연에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FMC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결과는 정해져 있죠. 동결 가능성 97%입니다. 동결 가능성 97%고 그리고 구인이직 보고서를 보면 구인건수가 903만건으로 10만건으로 더 증가를 한 상태다. 월과 전망치를 웃돌고 있죠. 구인건수 전달보다 소폭 늘어났지만 1200만 명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시장은 계속 견주합니다. 계속 견주한데 조금씩 냉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가장 큰 부분은 이 FMC 금리는 동결이 될 거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4분기 실적이죠. 빅테크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지금 이 알파벳이 상 마감하고 실적 발표였는데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4%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뭐 5.7% 정도까지 하락을 하고 있죠. 최근에 계속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달성을 하다가 기술주들 FMC 금리 동결에다가 또 여기에다가 실적이 좀 좋지 않은 이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쓰다가 조정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자 그리고 기술주들이 조정을 하니까 다우는 또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죠. 은행주들이 강세 그리고 기술주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은 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여전히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고 헬스케어 관련 주들 혼조세죠. 오른거 반 내린거 반. 1% 내외에서 왔다갔다 움직였다. 자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반도체가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월가 예상보다 좋게 결과가 나왔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같이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0.5%밖에 하락을 하지 않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강력한 재료 가지고 지금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3년 내 매출 3조 턴너라운드를 자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슈머리를 하고 있죠. 계속 이런 뉴스를 뿌려대고 있다. 라는 것은 주가를 갖다가 계속 견인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이게 FDA 승인이 되든 안 되든 이런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결과가 나오려면 아직 멀었죠. 미리 12월 달부터 해서 먼저 이슈머리 해서 밀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아주 강력하게 힘을 써서 돈을 써서 밀 올리고 있는 이런 지금 무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공매도를 끌어내서 공매를 갚게 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에서도 어제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시간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차트의 에너지가 상당히 볼린저 밴드 상단을 훼손시키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미증시가 좀 크게 흔들리는 이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조금 쉬어가야 되나? 이렇게 이제 세력들이 방향을 잡으면 쉬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H&M 세력주가 있죠. 세력주 얘는 세력주고 세력들이 아주 강력한 거래량과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방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올라가는 재료가 매출 3조에 영업이 2.4조 사실상 허가 이런 재료 가지고 상방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마무리 될 만한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기술주들 실적 발표를 하고 지금 시간에서 하락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하락세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장중도 중요하겠지만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나사 선물 내일의 장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겠죠. 주가는 과거를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숨그르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불을 뿜으면서 올라간 상태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뭐 숨그르기 좀 하면 되죠. 숨그르기하고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으면 조금 숨그르기에서 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계속 힘을 써서 밀어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매출 3조에 영업이 2.4조 이 재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승인이 나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데이터가 워낙에 좋죠. 자 그런 부분으로 자신한다. 승인만 되기만 하면은 3조 영업이 3년 내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쉽게 마무리를 시킬 만한 그런 지금 상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기식은 다시 앞장서서 달려나가고 있죠. 지금 계리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 HLB 생명과 그리고 제약도 계리율이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얘들이 선봉에 서서 끌어올리면서 HLB 주가를 견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정씨가 기술주들이 상당히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자 이런 분위기면 돈들이 기술주에서는 좀 빠지는 흐름이 나오겠죠. 빠지는 흐름이 나올 테고 지금 미국의 바이오 주들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섹터들 중에 강세를 보일 섹터는 또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바이오 쪽이 최근에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바이오 쪽으로 돈이 돌 수도 있는 이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방의 에너지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HLB가 지금 쉽게 꺾일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폭주기관차처럼 상방으로 계속 밀어붙이겠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은 승인 가능성 99%다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죠. 그리고 세계 석각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거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들이 아무리 힘을 쓰려고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계속 상방으로 밀고 올라가려는 에너지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시장 분위기 따라서 조금 흔드는 작업, 숭고리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지금 여기서 정점을 짓고 끝이 난다. 이렇게 될 만한 상황, 분위기, 날짜는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